최근 유럽의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와인을 그렇게 좋아하는 프랑스는 와인 마시는 걸 줄이고 스페인에서는 올리브오일을 아끼고 또 파스타에 환장하는 이탈리아 사람들이 차라리 파스타를 안 먹겠다고 하면서 그동안 잘 사는 대륙하면 항상 거론되었던 유럽이 나락을 향해 번지점프를 하고 있다고 하죠. 그리고 이 상황은 유럽의 중심국가라고 할 수 있는 독일과 영국이라 해서 다를 게 없는 상황일 뿐만 아니라 유럽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또 다른 갈등으로 인해 또 다른 문제들이 이곳저곳에서 터질 수 있다고 하는데 자 그럼 오늘의 1급 비밀 난 괜찮아 왜냐면 나는 부럽지가 않아 유럽이 망해가고 있는 진짜 이유편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2023년 7월 23일 미국의 윌스트리트 저널에서 오랫동안 부러움을 받아온 유럽인들이 점점 가난해지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유럽인들이 수십 년 동안 경험해보지 못했던 경기침체기를 겪고 있다고 하면서 유럽이 얼마나 가난해졌는지 또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례와 지표가 설명되어 있었죠. 사실 유럽이라고 하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오랜 기간 동안 미국과 함께 세계 경제에 많은 영향을 끼쳐왔잖아요. 하지만 이 말은 이제 옛말이 되어버렸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실제로 IMF 통계자료에 따르면 2008년까지만 해도 미국과 유로존의 GDP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전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쳤지만 2023년 상반기 기준 유로존의 GDP는 15조 700억 달러로 같은 시기 26조 8,500억 달러를 기록한 미국의 거의 반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즉 현재 유럽의 경제가 점점 더 침체의 듯으로 빠져들고 있는 조짐이 보이고 있다는 건데 이 상황은 유럽 경제의 중심이라고 불리는 독일이라고 해서 해당하지 않는 이야기가 아니었죠. 지난 2023년 7월 31일 유럽연합통계기구인 유로스타트에 따르면 독일인 9명 중 1명꼴로 영양분을 골고루 갖추고 있는 식사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더해 독일의 1인당 육류 소비량은 2022년 기준 52kg에 달했지만 이 수치는 전년보다 무려 8% 줄어든 수치로 관련 집계를 시작한 1989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한 상황이라고 하죠. 사실 여기까지만 보면 먹는 거 좀 줄이고 아껴 쓰면서 버틸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그냥 아낀다고 해서 될 상황이 아닌 게 국제통화기금, 즉 IMF가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 지표에서 2023년 독일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마이너스 0.3%로 G7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마이너스로 예상되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죠. 이로 인해 최근 독일은 유럽 최대의 경제대국이 아닌 유럽의 병자로 전락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니 독일이 왜 이런 상황인 거야? 이렇게까지 떡락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현재 독일의 경제가 침체하고 있는 원인으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거론되고 있는 독일의 경제 침체 이유는 다름 아닌 중국의 높은 의존도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중국은 강력한 경제 봉쇄를 이어갔죠. 이 여파로 인해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은 공급망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이 중심에 서서 중국을 최대 교역국으로 삼고 있던 독일의 경제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도 중국이 2023년에 접어들게 되면서 위드 코로나를 선언하게 되었고 리오프닝, 즉 경제활동을 재개해 상황이 나아질 거라는 전망을 내세우긴 했지만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경제가 회복되기는커녕 중국발 부동산 리스크니 뭐니 하면서 난리도 아니네. 결국 중국의 의존도가 높았던 독일의 경제 상황은 중국 경제가 활력을 되찾지 않는 이상 경제 침체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다음으로 지목되는 독일의 경제 침체 이유는 바로 에너지 위기인데요. 지난 2022년 2월 24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이후 전세계 각국은 러시아를 향한 경제 제재가 이어지고 있죠. 그런데 독일이 또 이 러시아산 석탄, 석유, 천연가스와 같은 자원의존도가 굉장히 높다고 하네. 석탄의 56.6%, 천연가스 55.2%, 석유 33.2%를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었다고 하니까. 이 말은 즉 그동안 독일이 싼값에 러시아산 자원을 공급받으면서 각종 산업을 지탱해왔다는 건데 전세계가 러시아를 대상으로 경제 제재를 이어가다 보니 독일은 에너지 공급망에 큰 차질을 빚게 되면서 문제가 심각해지기 시작했던 거죠. 이 중에서도 특히 독일의 주요 산업인 제조업에 큰 타격을 입게 되었다고 하거든요. 아무래도 에너지 공급망에 문제가 생기니까 자연스럽게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이 상황은 제조원가를 상승시키게 되면서 독일의 수출 경쟁력이 낮아져 독일 경제가 악화되었던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 지목되고 있는 독일의 경제 침체 이유는 독일하면 떠오르는 주력 산업인 자동차 산업이 저물어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물론 아직까지도 외제차 하면 독일의 벤츠, BMW, 아우디, 폭스바겐 등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지만 최근 많은 사람들이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가 많죠. 이건 자동차 시장의 새로운 흐름이 전기차로 향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독일의 경우에는 미국과 중국 등 일찌감치 전기차 사업에 뛰어들었던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전기차 분야에서만큼은 뒤처진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건 시대의 변화에 독일이 빠르게 적응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도 현재 독일 또한 전기차 산업에 뛰어들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격차가 많이 벌어진 상황이다 보니 자동차 산업의 패권을 다시 가져오기는 어려울 거라는 분석이 많죠. 아니 유럽에서 제일 잘 산다는 독일이 이 정도면 다른 나라들은 괜찮은 거 맞아? 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여기에는 특히 독일을 제외하고 잘 사는 유럽 국가 하면 떠오르는 또 하나의 나라가 있죠. 바로 영국. 사실 영국이라고 하면 전세계 GDP 순위 5위 안에 들기도 하고 과거에는 태양이 지지 않는 나라로 불리면서 전세계를 호령했던 패권국이기도 했었다 보니 영국이 굶어 죽을 일은 없겠구나 싶은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현재 영국인 7명 중 한 명이 굶고 있다고 하네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영국인들은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반값 식료품을 구입하기 위해 마트 앞을 서성이는 경우가 빈번해졌고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빈부격차가 발생하게 되면서 영국의 상황은 날이 가면 갈수록 나락으로 빠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상황은 영국의 경제 중심이 제조업에서 금융업으로 옮겨진 것과 브렉시트 선언 이후 극심한 인력난과 파운드화 약세 그리고 물가 상승률이 두 자릿수를 기록하면서 벌어진 일이라고 하는데 지난 2021년을 기점으로 꾸준히 물가 상승률이 상승한 영국은 2022년 6월 41년 만에 최대 상승률인 11.1%를 찍었고 2023년 7월에는 6.8%를 기록하면서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여전히 높은 물가 상승률을 유지하면서 유럽 국가 중 최악에 가까운 경제 상황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결국 영국은 G7 국가 중에서 2024년에 경기 침체 위험이 가장 큰 나라로 손꼽히게 되었고 심지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영국은 개발도상국 다음으로 가장 위험한 나라군에 속하게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죠. 이렇게 독일과 영국의 경제 침체를 시작으로 와인을 그렇게 좋아하는 프랑스는 와인 마시는 걸 줄이고 스페인에서는 올리브 오일을 아끼고 또 파스타에 환장하는 이탈리아 사람들이 파스타가 너무 비싸다면서 안 먹겠다고 하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유럽에서 경제가 쇠퇴하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를 살펴보게 되면 여기에는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도 가장 큰 이유로 지목되고 있는 것은 유럽 사회의 인구 구조였죠. 유럽은 지난 20세기 초중반부터 고령 사회에 접어들기 시작했거든요. 이로 인해 노동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면서 유럽의 소비와 생산성 자체가 떨어졌는데 그동안 이 빈자리를 메워주고 있는 존재는 다름아닌 이민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껏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해주면서 고령화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해줄 것 같았던 유럽의 난민 정책이 알고 보면 완전한 실패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하죠. 어따 여기가 유럽이다냐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좋지는 않아 보이는데 잘못 온 건가 너 뭐냐 곱게 받아줬으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저래도 모자랄 판에 뭐 생각했던 것만큼 좋지 않아 대가리 박어 이게 뭔 일이야 이 사람 너무 뜨거워 버리네 어떻게 난민 유럽인 입봉 한번 가야 되는 부분이야 난 말로 안 해 어라 김이 죽은 깨가 있네 하나 둘 셋 넷 다 여 6학년이야 들어와 이렇게 난민들이 유럽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면서 사회 불안 요소가 되고 있고 유럽의 중산층 노동자들과 경쟁을 하면서 난민들이 일자리를 빼앗아갔다라는 인식으로 인해 유럽인들과 난민들의 갈등이 폭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결국 난민을 받아들이면서 경제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유럽 각국의 생각과는 달리 현재 유럽에서는 난민들에 대한 역차별이 사회적인 갈등으로 번져 또 다른 문제를 낳고 있는 상황인데 유럽과 같이 이민자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미국의 경우에는 오히려 이민자들이 미국 경제 성장에 동력을 제공하고 있거든요 이에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는 애플의 창업자인 아랍계 미국인 스티브 잡스 구글의 공동 창업자인 러시아 출신의 세르게이브린 그리고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의 테슬라 CEO 화선 갈 끄니까 의 일론 머스크까지 뭐 이 상황을 보면 미국과 유럽의 차이는 뭘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미국은 이민자들 중 스템 전공자 그러니까 과학, 기술, 공학, 수학을 전공한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이민법상 혜택을 부여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즉 유럽과 미국이 똑같은 이민자 정책을 펼쳤음에도 어떤 대우를 해주고 또 어떠한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이들을 고용한 방식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는 이야기가 많은데 여기서 현재 유럽의 많은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경제 침체의 원인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고령화로 인한 소비와 생산성 부진 이민자 유입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 여기에 더해 코로나19 팬데믹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공급망 위기 등 여러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유럽에서는 아직까지 이 상황을 타개할 방안이 나오고 있지 않고 제조기반이 무너진 상태로 고령화가 심각해져가고 있다 보니 복지와 같은 사회비용 지출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유럽인들의 구매력은 자연스럽게 줄어들면서 내수는 침체하고 이는 또다시 실업률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여기에 더해 유럽의 신성장 동력 또한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마치 풀리지 않는 매듭과도 같은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합니다 참 과거 수많은 식민지를 거느렸던 열강이 질비한 유럽을 생각해보면 지금까지는 조상님들 덕분에 잘 먹고 잘 살았지만 딱 여기까지 라는 느낌이 드는 것 같네요 자 그럼 경제 침체를 겪고 있는 유럽의 앞날이 어떻게 변화하게 될지에 대한 궁금증을 가져보면서 오늘의 1급 비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를 담은 서류 1급 비밀 파일을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